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꽃사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 받으세요. 39살 소띠분들 하반기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? 아홉스는 잠깐만요. 들어봐야지. 39살 소띠분들은 아홉스는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. 그쵸. 진짜 3제만큼이나 안 좋단 말이에요. 아홉스가. 이분들은 특히 7월생에서 10월생분들이 사고수가 많아요. 7월에서 10월. 응. 운전 조심해야 돼. 운전. 이게 내가 아차 까박까박 하고 부딪치는 것도 있는데 누가 와서 콱 부딪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정말 운전 조심해야 돼. 사람 많이 모인 곳 가면은 뜻밖의 어떤 일에 휘말리거나 그럴 수가 있으면